챕집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설명하기인데 챕집PT와 나의 역할을 설정할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챕집PT가 더 정확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파이썬 기초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쉽게 파이썬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저는 파이썬 기초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 수준의 고학년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패키지 선택하기인데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해서 알려줄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패키지를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쉬운 파이썬 패키지 3개 소개해 주세요 이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해 주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채찍pt가 패키지 3개를 장단점과 함께 추천해 줄 겁니다 한번 볼까요 파이튜브 간단하고 직관적인 API 단점은 가끔 전이 중단된다 기능이 풍부하지는 않다 유튜브 디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이트를 지원하는데 옵션과 구성이 많아서 초보자한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마지막 거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일부 개발자한테는 덜 알려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파이튜브를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 나머지 두 개의 패키지가 더 강력하고 다재다능하지만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단순하게 영상을 다운로드만 받을 거니까 파이튜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패키지 파악하기인데요 이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확인해 볼 거고요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할 만한 함수가 있는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10개를 알려주세요 각 함수의 이름과 간략한 설명 쉽고 간단한 예시 코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파이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알려줄 건데요 각 함수의 이름 그리고 간략한 설명 쉽고 간단한 예시 코드 이렇게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해줬죠 그대로 저한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면요 유튜브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한다 스트림스 가장 높은 레졸루션의 영상을 가져온다 가장 낮은 레졸루션의 영상을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다운로드라는 게 있네요 비디오나 오디오 스트림을 다운로드한다 이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겠네요 타이틀, 디스크립션, 제목이나 디스크립션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조회수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을 패키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파이썬 코드 요청하기를 해볼 건데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채티피티한테 설명을 해줄 거고요 파이썬 코드의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이 초안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수정하면서 완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파이 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기 쉬운 함수를 조합해서 최대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각 기능마다 주석이 달려 있어야 하며 코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코드 라인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코드를 작성을 해줄 텐데 각 기능마다 주석을 달아주기 때문에 이 기능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라인별로 설명을 또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라인별로 나오는 설명들을 읽어보면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줬는데요 일단은 코드 복사를 하고 파이 튜브를 임포트를 하고 있죠 비디오 URL이라고 한 거 보니까 내가 다운로드할 영상의 URL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유튜브 스트림 Get Heist Resolution 아까 그 10개의 함수 중에서 하나였죠 가장 높은 레졸루션의 영상을 가져오는 그 다음에 다운로드 같이 봤었죠 간단하네요 Heist Resolution을 가져온 다음에 다운로드만 하는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지금 마찬가지로 유튜브 개체를 생성을 하고 Heist Solution 솔루션이 아니라 레졸루션이죠 레졸루션을 호출을 해서 다운로드를 한다 다운로드 할 때 다운로드 받는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따로 지정을 안 했어요 지정을 안 하면 그 스크립트 실행 중인 디렉터리에 다운로드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다운되면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 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new main 붙여 넣고요 요 파이 튜브 설치해야 되겠죠 파일 세팅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플러스 파이 튜브 인스톨 설치 다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바꾸라 그랬죠 요거 한번 바꿔 볼게요 저희는 왼손 코딩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붙여 넣기 다 됐죠 재생을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면 마우스 자동 매크로 만들기 맞고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채팅 pt와 파이 튜브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원래 다음 단계는 수정하면서 완성하기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코드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지금 준 코드의 초안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채팅 pt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던 기능을 다 포함하도록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준 초안은 우리가 지금 의도했던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채팅 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함수들을 보니까 영상 뿐만 아니라 설명, 제목, 조회수, 자막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